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 왕아빠는 예초기를 돌리고 잠깐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왕아빠가 쉴 때 이렇게 달려들어서 충전을 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충전이 시작이 되는거지 충전 시작 충전 충전 충전한다 하니까 이 딸내미가 또 달려왔네 야 이 딸내미 이 딸내미 왕아빠가 뭘 안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커져있어요 이건 누굴까요 이건 누굴까요 이건 누굴까요 고맙아빠는 이미 이 코트를 입어 이 레고 이 레고 이 레고 이 레고 이 레고도 이렇게 가끔씩 띄워준다고 레고가 우리 띄워주는거지 마리의 깻잎아 한 한 한 얘 손 좀 흔들어 봐 ㅋㅋ 다 뭐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어디갔어? 어? 여덟 많네?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이것도 모였어 이제 곧 3시쯤 2시에서 3시 사이 손님들이 몰려오겠죠 손님들이 몰려오면 우리 팔고기들은 수영을 뽐내러 나간 제니꼬마 아빠 껌딱지 제니꼬마 우리 애비 착한 애비 우리 고양이 리치 우리 이쁜 고양이 리치 아빠가 부르면 이렇게 달려오고 우리 리치 리치도 엄청 착하지 약간 똘끼가 있어서 그렇지 응 우리 리치 아이 이뻐 이것은 반쪽이 우리 반쪽이 우리 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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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이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간 우리 저탄 간 우리 한동 코코 한동이 우리 레고 우리 레고는 나가고 싶어갖고 나가고 싶어갖고 지금 시위하고 있지 우리 레고 그건 나갈거야 근데 레고야 어제도 물놀이 했잖아 지금 한 일주일째 물놀이 털이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있는거 같지않냐 이거 괜찮겠어 너 차가운 계곡에 너무 오래있어갖고 피똥 싸우면 어떡할라고 철사 배탈 배탈 어 응 응 아시 아빠는 한번 더 나가서 예초기를 해야돼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